안녕하세요. 도센트 정우철입니다. 빅아이즈 전시는 모든 작품이 원화로 이루어진 작가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. 첫 이미지만 보고서 되게 우울할 것 같다. 막상 와서 보시면 금방 깨지실 거예요. 인생이 들어있고 우울한 감정에서 어떻게 행복을 말하게 되는지 그 한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. 증거물 124호와 제인인데요. 진실을 밝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보시면 통쾌하게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딸을 그린 제인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. 제인만큼은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. 그 포인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작가님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세요. 실제로 4마리의 강아지를 키웠거든요.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. 이 전시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전시니까요.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이하트 뮤지엄에서 9월 27일까지 진행하니까요. 많이 오셔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8월 13일에 인터파크 TV에서 빅아이즈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그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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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